선생님을 처음 만나는 입학식. 유치원 노래도 처음 배우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아직 어색하지만 새 친구와 교실을 만난 기쁨이 얼굴에 가득합니다. 이 유치원은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매입형 유치원입니다.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사들여 공립으로 개원한 건데 원래 유치원을 다니고 있던 원아들까지 모두 105명이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. 이제 불안했었고 이제 또 이 근방에 유치원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보낼 곳이 사실 마땅치가 않았었거든요. 믿고 보낼 수 있는 게 우선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입학식에 참석해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늘려 유아교육 의무화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공립유치원이 대대적으로 확충돼야 되고 저는 더 나아가서 유아교육이 저는 의무교육으로까지 확장돼야 된다. 매입형 유치원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업률 40% 달성을 위해 제시한 다양한 유치원 유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. 유치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단설 공립유치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힙니다. 서울교육청은 올 하반기 매입형 유치원 4곳을 더 개원하고 내후년에는 3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. 서울 노원구에서는 학부모들이 직접 나섰습니다. 사립유치원이던 꿈동산 유치원을 학부모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으로 바꿔 다음 주 전국 최초로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. 유치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유치원들이 유아교육계에 새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.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. 촬영기자1호